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일자리가 너무 많이 사라져요. 일자리가 11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8분의 1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AI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2045 타임라인도 있고 등등 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지는 일자리. 여기에서는 지금 UN미래보고서가 바탕으로 하는 UN미래포럼 프로젝트. 주로 미래의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UN의 여러 개의 세계 타임라인 대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류와 기술은 마음과 기계의 연속체가 되어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의하고 전세계 시장에 연결하여 자기 실현을 촉진한다. AGI,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나노기술, 자율차, IoT, VR, AR, 증강지능 뭐 이런 것들의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NT라고 합니다. Next Technologies.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소리 안 해요. 저희는 Next Technologies. 왜냐하면 산업혁명은 이미 일어났고요. 산업혁명 다음으로 정보와 혁명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4차 산업이니 5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정보와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난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Next Technologies라고 하고 AG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이제 AI라고 하면 전놈. AGI라고 해야지 사람 닮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반 AI 하면 한 가지만 하는, 그죠? 자동차만 몰거나 아니면 바둑만 두거나 체스만 두거나 한 가지만 하는 거를 AI, Nero AI라고 하고 General AI는 사람처럼 집에 가서 밥을 뭘 할까 걱정, 우리 아이 걱정, 남편 걱정, 직장에서 마케팅 했는데 잘 성공했는지 걱정, 온갖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인간 닮은 AI를 말하는 거고 이제 정부와 UN 시스템에서 이러한 AGI 개발을 위한 초기 조건의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IEEE하고 ISO는 AGI 감사에 대한 표준 및 지표를 정의한다. 인터폴은 AGI가 감사에 실패할 경우에 자동으로 통과하고 감사를 통과할 때까지 AGI를 동결한다. AGI 개발할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그리고 AGI는 갈등을 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복잡한 인프라를 관리하고 맞춤형 의약품을 설계, 테스트하고 기후변화, 다국적 조직 범죄, 물, 에너지, 식량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만들고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이 진화하는 의식기술 시대에 의식기술 시대에 우리는 컨시어스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그래요. 의식기술 시대가 어떤 사람들은 영성혁명, 스피리추얼 레볼루션도 일어난다고 그러고 컨시어스 의식기술은 즉 AI예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자아실현 경제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사고보다는 좋은 관리, 국제협력, 성장, 행성을 의식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면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를 안정화하고 역전시키고 AGI 개발과 거버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세계를 이끌 방법을 찾는다, 찾았다.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유엔의 인터내셔널 AGI 에이전시의 일부인 고유한 AGI는 지구와 그 너머에서 끊임없이 지나가는 문명의 이익을 위해 AGI 추가 개발 거버넌스를 위해 유엔기관, 각국의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글로벌 협력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AGI를 구축하기 위해서 AGI를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의 AI 담당자 윤리표준위원들이 지금 타임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45년 사이의 세계 타임라인 자 이렇게 2022년에 구글 AI를 사용하여서 인간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 메타가 페이스북이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도 소셜 플랫폼을 만들어서 확장하고 있고 중년 쥐의 조직을 젊게 한 과학자들이 노화 역전을 입증했다.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AI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 미래포럼은 AGI 및 글로벌 AGI 가버넌스 모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식별을 위해서 국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2는 AI가 가짜 미디어를 식별합니다.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SNS에 사실 가짜 뉴스를 제안하도록 설계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의심스러운 항목에 플래그가 지정되고 사용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 3, MIT 모델링 도구를 통해서 연구원들은 기후변화와 사회경제가 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AI는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물관리를 위해서 아주 물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년이 오면 어떤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AGI를 준비하는가? 이벤트 1에서는 인간의 두뇌만큼 강력하고 비용이 1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한 그래프 코아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 2는 자율 무기, 킬러 로봇까지에 관한 규제를 위해서 국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킬러 무기는 우리가 만들지 말고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이벤트 3는 AI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종 독감, 폐렴 관련 질병에 대한 최초의 일반 백신이 개발됩니다. AI가 개발하는 거죠. 2025년 이벤트 1 초보적인 분자 조립 장치가 발명되었다. 자, lifeboat.com에서 이 보조 기사를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이벤트 2 AI와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인공뼈,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요. 뼈와 동일한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로 인쇄, 골절, 부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연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2026년이 되면 이벤트 1 중국의 AI 산업이 2,025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한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 과거형으로 씁니다. 지금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이벤트 2 최초의 에이즈 백신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요. 전 세계가 널리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3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최초의 여성 우주인 두 번째 우주인이 달에 도착을 했다. 2027년입니다. 이벤트 1 AI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한 합성 미생물 구성을 돕는다. 합성 생물학의 새로운 인체, 인간이 아주 새로운 구조물을, 미생물을, 합성 생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벤트 2 문화유산 모니터링 보존을 위한 AI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벤트 3 테러리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은 금지된다. 2028년 이벤트 1 탈세 적발을 위해서 AI 기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벤트 2 사용 후 핵열로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기제적 수단을 찾았다. 핵열로보다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만 있게 되면, 2028년 되면 핵발전소를 우리가 중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벤트 3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사망자가 75% 감소했다. 매의 저렴한 화학물질로 말라리아 기생충을 죽이는 그런 걸 개발했다라는 거죠. 2029년 이벤트 1 모든 새 노트북에서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놀랍죠. 2029년입니다. 이벤트 2는 레이커즈와 이리 예측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 수명 탈출 속도, 기대수명이 1년 이상 증가하는 것에 도달했다. 2029년이 싱귤라리티 특이점이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기대수명이 매년 1년 이상 증가합니다. 이벤트 3 AI는 생산, 소비, 폐기물 재활용 모니터링을 해서 전 세계의 순환경제를 관리한다. 관리하게 되었다. 2030년 이제 싱귤라리티가 2029년부터 왔어요. 이벤트 1 기업을 포함한 국제회의 및 비공식 조약 협상에서 AG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이벤트 2 중국은 2017년 중국 국무원이 계획한 대로 1조 위안 규모의 AI 글로벌 리더이자 AI 혁신을 위한 세계 최대 허브가 되었다. AI는 2030년부터 중국이 리더하는 거죠. 이벤트 3 내 칩 이식은 일반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줘서 AI 이제 2030년부터 사람들이 칩을 내에다가 이식할 수 있어요. 칩을 넣을 수 있어요. 2031년 이벤트 1 AI가 대부분 온톨로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최초의 무결점 관용적 실시간 자동 번역기가 된다.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2031년이 되면은 그죠? 최초의 무결점 관용적인 실시간 자동 번역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독일을 해도 그죠? 뭐 왔다 갔다 다 번역이 되니까. 이벤트 2 개인 식별 및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AI 지원 임플란트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AI 칩 임플란트가 어디든지 다 사용이 된다. 이벤트 3 개인의 지능을 높이는 것이 해당 국가 절반에서 국가적인 목표가 된다. 매년 더 많은 국가가 추가된다. 2032년 데이트 1 나사는 AI를 이용하여서 옐로스탄의 대규모 지진을 예측하며 많은 생명을 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벤트 2 테라바이트 인터넷 속도가 일반적이 된다. 2032년 되면 테라바이트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테라바이트 지금은 메가바이트로 돌아가죠. 이벤트 3 대부분 신규 고층 건물과 일부 주택에는 투명한 태양전지로 창문을 만들어서 각각이 각자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2033년 이벤트 1 OECD와 ITU는 AGI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국제연구와 예비 국제협상 및 회의 결과를 추출하여 국제 AGI 조약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소스는 또한 ISO 및 IEEE에서 AGI에 대한 거버넌스 표준 작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벤트 2 중국은 분쟁에서 처음으로 두뇌의 통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두뇌를 이제 바꾸는 이런 무기를 사용합니다. 2033년입니다. 이벤트 3 유인 화성 탐사선이 발사된다. 사람이 화성에 간다. 2033년입니다. 233 화성에 갑니다. 사람들이 2034년 유엔 사무총장 실이 주도하고 ITU 미국 중국 알리바바 구글이 공동의장을 맡고 100개국 이상과 25개 기업의 대표가 AGI 거버넌스를 위해서 공식적인 국제 조약을 국제적인 조약 부정이 시작된다. 이 이벤트 2가 최초의 상용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여 태양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한다. 지금 우주에서 태양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는 게 2034년입니다. 이벤트 3 미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유전자 조작을 가리키고 크리스퍼 카스 실험실이 다 존재합니다. 모든 유기체는 수정을 위한 공정한 게임입니다. 생물학은 황량한 서부에이며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박테리아에서 사람이 일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모든 유전자를 싣고 저렴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35년 딜로이트와 같은 민간 기업의 ANI에 대한 제3자 감사가 ISOIEEE 표준을 사용하여 거의 보편화되었다. 이벤트 2 화성 승무원 유인 임무 화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지구로 무사히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3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확률된 보편적인 소득. OECD 국가에서는 전부 보편적인 소득을 나눠줘요. 그게 2035년입니다. 2036년 슈퍼컴퓨터가 제타 스케일에 도달한다. 메타에서 제타까지 올라갑니다. 이벤트 2 홀로그램 방의 광범위한 수용이 있어지고요. 3D 텔레비전을 훨씬 넘는 방에 들어가면 전송이 되거나 미리 녹음된 형식으로 홀로그램이 공중에서 나에게 뉴스를 들려줘요. 이벤트 3 최초의 산소 생산 공장이 달에 건설된다. 달에 산소가 건설이 됩니다. 2036년이었어요. 2037년 이벤트 1 ANI는 얽힘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적용을 심화하는 성공적인 양자 물리학 실험을 설계하여 물건이 순간이동한다. 그죠? 순간이동, 물건인 순간이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로 순간이동해서 뿅 하고 날아가는 게 있었죠. 이벤트 2 합성생물학연구원의 라이선스가 의무화됩니다. 이벤트 3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재료, 생태계, 사회, 인적, 자본 같은 모든 행태의 국부를 포함한 새로운 GNP, GDP 정의를 사용합니다. 2038년 UN 인터내셔널 AGI 에이전시가 설립됩니다. 이때 2038년에 이벤트 2 그레이 브레인 레이스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연구실에서 최초로 AGI를 생산했다는 소식이 유출됩니다. 이때 2038년이 되면 이제 AGI 생성, 군사정보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네요. 이벤트 3 의연화된 로봇은 이제 일반적으로 유모 동반자로 사용된다. 자 이모 또는 유모 동반자로 사용되는 로봇이 2038년에 나옵니다. 누구나 다 한 대씩 가지게 되는 거죠. 노인 간호, 섹스 파트너까지 될 수 있습니다. 2039년이 되면 이벤트 1 세련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와 모자로 두뇌 대 두뇌 통신이 됩니다. 나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텔레파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중화가 됩니다. 이벤트 2 트랜스 휴먼 스포츠 선수들이 새로운 종류의 특수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이거는 칩을 넣었거나 다리에 로봇 다리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특수한 이런 다양한 DNA 조작을 통해서 DNA 연구를 통해서 크리스퍼 카스 연구를 통해서 일반 올림픽 선수하고는 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특수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2039년 이벤트 3 개당 500불 미만인 스타트랙의 트라이코더와 유사한 일반 의료 진단용 핸드헬드 장치가 현재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전체 의사의 절반에게 사용됩니다. 핸드헬드 장치를 가지고 사람을 비춰보면서 의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39년입니다. 2040년 이벤트 1 높은 수준의 AGI 기계 지능이 달성되었습니다. 이벤트 2 국제 달 연구기지가 장기간의 인간 작전을 수렴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국제에 가서 장기간 머뭅니다. 이벤트 3 우주 엘리베이터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2040년 우주 엘리베이터 2041년 유엔 해비타트가 AGI 도시 관리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벤트 2 AGI 시스템은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 EU, 일본 및 이스라엘의 주요 기업, 신생기업에서 사용합니다. 이벤트 3 행성 간 인터넷이 지구 달 화성 우주선에 연결이 됩니다. 2042년 이벤트 1 세티를 전담하는 ANI는 먼 은하계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방사선에서 지능의 힌트를 얻습니다. 이벤트 2 16회의 가상현실이 주류가 됩니다. 이제 가상현실로 모든 걸 공부하고 다 해요. 2042년 이벤트 3 나사의 천안성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세계 경제 30%가 아, 실현 경제에 있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2043년 이벤트 1 AGI는 전쟁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국제전쟁을 피합니다. 이벤트 2 매우 큰 100km 터널 하드론 입자 가속기가 작동 중이며 양자 컴퓨터 AGI 생성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설명합니다. 이벤트 3 AGI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2043년에 AGI가 활성화되고 우주도시를 관리합니다. 2044년 이벤트 1 텔레프로젠스 로봇 연대가 군대에 합류합니다. 이 로봇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병사들의 로봇의 눈을 통해 보고 움직이고 느끼고 성찰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프로젠스 로봇 연대가 상대방 병사들의 로봇의 눈을 보고 움직이고 느끼고 싸울 수 있게 길을 잡습니다. 모든 두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BCI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벤트 2 가상 텔레파시가 개인 통신을 지배합니다. 이제 전부 텔레파시로 통화를 하지 핸드폰을 들고 뭐 안녕하세요 띠리링 걸고 이런 거 없어요. 이벤트 3 두개골 캡 전극을 통한 자극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내에다가 업로드하고 치안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에도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전극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이미지를 내에다가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2045년 이게 마지막이죠. 이벤트 1 AI는 워프 기능 가능하고 우주선으로 발전을 지원하여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AI가 우주선으로 발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AGI 및 기타 NT, Next Technology의 변경 속도 그 변경이 정부나 유엔에 생성한 규정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Organization 국제과학기술부처 이런 것이 AGI 분산형 반자율 조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벤트 3 첫 번째 손님은 L5 호텔에 로그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해주는 L5입니다. 그래서 AGI는 최소 5년 이상은 존재했지만 세상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AGI, AI로 가득 찬 나라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당신의 세계는 AI, AGI 관련된 주요 항목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당신의 세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새로운 사회의 제도는 무엇인가 스위스의회는 2030년에 영리법과 비영리법을 추가해서 Transitional Law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Trans Institutional 당과 같은 지침으로 정의했다. 기업, 학계, NGO 및 국제기구 그러나 어느 나라의 기관 범죄의 대다수는 아니다. Trans Institution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 범죄의 다른 곳에서 고용되지만 한 범죄의 대다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수입은 정부, 기업, 학계, NGO 및 국제기구에 나오지만 특정 기관 범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는 어떤 형태의 인간 보고서 또는 연구 제품을 통해서 모든 기관 업무 범죄에 표시될 수 있다. 위 정의의 결과로 Trans Institution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식, 지적,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NGO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함께 가져야 한다. UN이나 다른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이게 지금 HWO, WHO나 ILO 같은 이런 NGO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2045년이 되면. 그게 Science Technology, 국제과학기술기구 이런 것이 생겨서 과학기술을 관리, 관장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런 변화들 나중에 이 뒤에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AI 넷에 들어오시면 AI 넷 위에 보이죠? 빨간색으로 AI, 그 다음에 한글로 넷 AI 넷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검색, 오른쪽에 검색, 그죠? 또 돋보기에서 UN미래포럼 보고서 이런 식으로 치면요. 인공지능 40, 2045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올해 대회도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UN미래포럼의 보고서로서 2045년까지 AI가 어떻게 어떤 타임라인으로 발전을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